최근 일본에서 돌고래의 집단 폐사가 발생하면서 대지진이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50마리의 엘렉트라 돌고래가 인근 해변에서 집단 폐사한 지 6일 만의 규모 9일 대지진이 연안을 강타해 약 1만 8천명이 숨지는 대규모 쓰나미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돌고래와 고래는 지각한 움직임과 연계된 지구 전자기장이 유란함에 민감하기에 지진과의 연관성이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돌고래가 집단 폐사한 지 일주일이 되지 않아 일본 지역에 강진이 발생하며 해당 학설은 더욱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또한 12월 31호전 9시 37분에 오키나와 미야코지마에서 규모 4.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연월 시간 후인 오후 5시 45분에 미야코지마 근해에서 또 한 번 규모 4.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오키나와 미야코지마 근해의 지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3일 전인 27일에도 미야코지마 근해에서 규모 4.2의 강진이 발생을 했고 그 하루 전인 26일에는 규모 4.8과 6.0의 강진이 오키나와 미야코지마에서 연속 발생을 하였습니다. 일본 열도는 4개의 판인 유라시아 판과 북미판 태평양 판 필리핀 해판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키나와 제토 쪽으로 이어진 리큐 회구가 있는데 위치상으로 보자면 한반도에 바로 지진과 쓰나미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한 오키나와의 지진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2021년 11월 11일에도 일본 오키나와의 히라라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4초 차이로 연속하여 발생을 하였으며 약 고름뒤인 11월 29일에는 일본 도쿄 인근 이지제도에서 규모 6.3과 6.6의 강진이 3초 차이로 연속하여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대만에서도 연속 강진이 발생 중이고 연관되어 오키나와에서 강진이 발생 중이며 오키나와와 타이완 모두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